종족별 탑3 안교수가 생각하는 종족별 탑3가 괜찮죠? 시청자분들 괜찮죠? 시청자분들 저는 제 주관적으로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테란부터 갑니까? 저는 오늘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실력과 어떤 종족에 끼친 영향력 각 종족에 끼친 영향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족에 끼친 영향력까지 포함을 저는 하겠습니다 실력 플러스 그 종족에 끼친 영향력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테란 테란 1등 테란 1등 저는 저는 이 부분에서 요한영이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요한영을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영을 1등으로 꼽은 이유는 테란에 끼친 영향력도 있지만 테란을 뛰어넘어서 스타크래프트 전체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 낮기 때문입니다 저그와 프로토스 테란 전 종족에게 영향력을 끼친 선수는 아마 요한영이 사실상 거의 최초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발상과 빌드와 전략과 극한에 달아오른 컨트롤 및 스타크래프트의 아이콘이라 불렸고 스타는 몰라도 임요한은 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1등으로는 요한영을 뽑습니다 2등 들어갑니다 2등 들어갑니다 2등 윤혜영 들어갑니다 윤혜영이요 음 앞마당 먹은 이윤열 천재 테란 이윤열 총 우승 횟수 어 그랜드슬래머죠 그랜드슬래머에다가 어 골든마우스 저랑 같이 팀을 정말 오랫동안 했던 형이기도 하고 예 그죠 어 참 감동실화를 많이 썼죠 어 야령이 야령이 2006년도인가요 신하나는 메스타리그를 우승하고 나왔어였나요 예 저는 저는 전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어마무시한 유행어 그리고 그리고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명언까지 남긴 우리 야령 을 2등으로 뽑습니다 예 암마당 먹은 이윤열 윤여령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시청자분들 음 야령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뭐 어 어떤 뭐 전략이나 어 뭐 컨트롤 뭐 빌드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뭔가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빌드와 어떤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을 연성형이 많이 개발을 했고 많이 앞서 나갔고 유한형이 마이크로적인 측면을 갖다가 많이 어 부각을 시킨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윤여령을 갖다가 약간 낮춰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야령은 윤여령은 어떤 선수냐면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복합적으로 구사했던 선수입니다 매크로의 장점 마이크로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어 사용했던 선수가 천재 테란 윤여령입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테란 3등입니다 막말로 이제 2명 남았죠 2명 중에 하나가 꽂힐 겁니다 예 2명 중에 하나가 꽂힙니다 연성형이 남아있고 예 용호가 남아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상 두 선수와 다 경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용호랑도 게임을 해봤고 연성형이랑도 게임을 해봤습니다 예 양선수 다 다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다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음 용호랑도 좀 게임을 해봤어요 용호랑도 제가 상대 전적이 7대 3 공식전에서 저랑 10번이나 붙었습니다 예 공식전에서 저랑 10번이나 붙었어요 실력과 영향력 사실상 어 영향력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예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연성형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영향력 테란에 끼친 영향력으로 봤을 때 연성형이 좀 더 우위가 있고요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용호가 더 높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영호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성형인데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근데 어 둘 다 같은 선수로 제가 상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영호 선수를 넣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선수를 넣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비록 최 어 최고 어 뒷선이죠 어 좀 어 신세대죠 신세대인데 어 이영호 선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점을 높이 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SL 시즌3 최근에 열렸던 스타리그를 우승했던 선수가 이영호 선수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선수 이영호 선수 영호랑도 제가 팀 생활을 같이 해봤습니다 영호는 제가 정말 인정하는 실력자라고 유감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70억분의 1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영호에게 붙어줬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영호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70억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예 말 다한 겁니다 70억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는 유일한 선수가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말 다했고요 테라는 끝이 났습니다 자 테라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프로토스 갑니다 프로토스 갑니다 프로토스 랭킹 1위 제 수제자죠 태경입니다 제 수제자이기도 하고 태경입니다 태경이가 종족에 끼친 역량 중에서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그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다 어 태경입니다 이 업적은 어 구세대 신세대를 아울러서 어 혁명적인 역량력을 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세대 분들도 역량력을 많이 끼친 어 동수형님 그 다음에 뭐 어 뭐 동수형님 뭐 성춘형님 뭐 여러가지 뭐 어 미니형 그 다음에 정석이형 많이 있겠지만 저그전에 대한 저그전에 대한 확고한 해법과 개념 어 이거를 가장 영향력을 심어준 어 혁명적으로 심어준 것은 태경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커세어 공일업 그 다음에 어 커세어 공일업 코공업 발 어 발질 공발질 요렇게 출발해서 어 커닥과 코공발질 운영을 갖다가 완벽하게 선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재앙이라고 불렸던 마 읍 읍 선수를 충격적인 스코어인 3배 0으로 꺾고 우승을 했었죠 예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업적이 맞습니다 프로토스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저그에게 약한 종족이 맞습니다 상성적으로 말이죠 그 상성을 뛰어넘었던 영향력을 절대로 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태경이 김태경을 어 태경이를 1등으로 뽑습니다 실력과 영향력 두개를 다 봤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2등 갑니다 2등 갑니다 2등 강민형입니다 음 2등은 강민형입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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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형이 2등이냐 음 몽상가라는 별명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 자체부터가 어 이 선수가 얼마나 프로토스에 대한 어 유닛들의 연구들 유닛들의 어떤 장단점을 살리는 플레이들 장점을 부각시키는 능력들 그러죠 미니형이 커세어 리버든 수비형 프로토스든 더블을 먹는 더블을 갖다가 더블의 어떤 더블을 먹는 프로토스의 개념을 정립을 시키든 어 중후반 후반에 넘어가서 포토캐론과 리버 하이템플로 방어를 체제를 같이 구축하면서 끈질기게 어 어 경계를 잡아내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할루시네이션 뭐 여러가지 모든 꿈꾸는 플레이들 시대에 앞서가는 플레이를 갖다가 어 많이 보여줬던 선수가 미니형입니다 강민형이고 뭐 이건 부정하기 힘들어요 뭐 테란전 그리고 또 프로토스전 그리고 쩌그전 수도 없이 많은 명경기를 생산을 해냈다 단순한 양산형 보통 보통 그래요 어 보통 양산형 프로토스라 그러면 물량 많이 뽑고 자원 좀 많이 먹고 많이 생산해서 꼬라박아서 이긴다 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미니형 강민형만큼은 강민형이 경기에 나왔을 때만큼은 절대로 아 양산형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기대감을 만들었던 선수가 민영입니다 그래서 2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양대리그 우승을 갖다가 한 번씩 했었죠 그죠 자 3등 갑니다 3등 자 3등 막말로 안기요 하면 바로 욕 도저히 쳐먹습니다 막말로 2등 어 10인정이고요 안기요라는 안자만 적더라도 욕 쌍욕으로 쳐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순식간에 안기요 적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바로 삭제했어요 일단 바로 삭제했고 자 3등이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조금 있는데 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음 많은 선수들이 오르락내리락 걸을 수 걸일 수가 있습니다 뭐 김동수형님 그 다음에 뭐 어 동수형님이랑 병구 그 다음에 뭐 어 뭐 허영무 그 다음에 뭐 어 뭐 정석이형 많은 선수들이 특히나 3위 자리는 오르락내리락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어 생각을 할 때에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실력 플러스 영향력 영향력 실력과 영향력 음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3위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력 플러스 영향력 저는 음 저는 정석이형을 넣었습니다 저는 저는 정석이형을 넣었습니다 저는 정석이형이랑도 게임을 해봤었고 예 정석이형이랑도 게임을 해봤었고 그리고 뭐 이따킹님 100개 생큐 어 이따킹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어 정석이형을 3위로 꼽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정석이형 자 정석이형이 어떤 면모를 보여준 선수였느냐 단순히 물량을 많이 생산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에 물량이 특출났던 선수였고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물량만 부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만히 뚜껑을 좀 열어놓고 보면 정석이형 상당히 전략적인 플레이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어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공중전 있잖아요 뭐 디바오로 디바오로 엄청나게 뽑았을 때 다카코으로 갖다가 어 마일스트롬 있잖아요 마일스트롬 마일스트롬을 갖다가 어 마일스트롬을 갖다가 동시에 걸어가지고 막 잡아내는 명장면이든 그리고 뭐 응 생각보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전략들과 기술적인 부분들 사이닝스톰 셔틀 견제 셔틀 견제를 하면서 어 피지컬적인 부분들 사실상 어 태경이 이전에 태경이 이전에 피지컬 토스 정석이형입니다 정석이형이에요 쩌그전에서 어 커세어 바랍질럿 질럿을 갖다가 공격 가면서 어 피지컬들 공격과 동시에 멀티를 먹고 방어를 해가지고 공수가 완벽했던 어떤 물량과 어떤 어 전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항상 그 시대에서 앞서나가 했던 선수들과 많이 싸웠었죠 연성형과 많이 싸웠고요 요한형과 많이 싸웠고요 그렇죠 그 시대에 앞서있던 선수들과 워낙에 많은 많은 접전을 펼쳤던 선수가 정석이형입니다 그 시대 때 내노라하는 선수들과 가장 많이 맞붙었던 토스가 정석이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석이형을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박정석 정석이형 맞죠? 이름이 왜 이렇게 컨트롤 마이크로와 매크로 적절하게 구사를 했던 정석이형을 3등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그 갑니다 저그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저그입니다 이재동 이재동 갑니다 음 마음 선수는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했던 거 인정합니다 예 잘했던 거 인정해요 솔직히 저도 마재랑 마재랑 게임을 많이 해봤고 마재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실력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 주작을 했던 선수를 여기다가 이 신성한 자리에다가 이 신성한 9명의 선수의 라인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 나머지 포함되어 있는 8명의 레전드 선수들을 우룡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제 소신껏 뺍니다 예 저는 이재동 선수를 어 1득으로 놓고 싶습니다 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영호의 라이벌 영호의 영호의 이영호라는 70억분의 1이라는 제가 수식어를 붙인 영호의 라이벌 라이벌이었다 라이벌이라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이 말 하나만으로도 이재동 선수가 저그 원탑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동희랑도 제가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참고로 제동희를 스타 챌린지 결승전에서 제가 3대1로 이긴 경험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안자분들 글쩍글쩍 갸우뚱 죄송합니다 시안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했습니다 예 자 2등 바로 갑니다 2등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2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저는 박성준 선수를 뽑습니다 제가 정말로 게임을 많이 해봤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최고였던 당대 최고였던 연성이 형 뭐 민이 형 정석이 형 내놓으라는 최강자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승률과 많은 승률을 바탕으로 우승까지 했었던 그야말로 제동희 이전에 제동희 이전에 나왔던 슈퍼 특급 저그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초의 골든마우스 이기도 하죠 저그 골든마우스 이기도 하죠 절대로 박성준 선수를 프로 그 당시에 게임을 박성준 선수와 같이 게임을 해봤던 선수라면 박성준 선수를 무시할 수 있었던 실력으로 무시할 수 있었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도 박성준 선수는 어느정도 시대를 조금 앞서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지컬과 어떤 상대보다 상대가 생각하는 수보다 한 수 위의 개념 한 수 위의 타이밍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던 박성준 선수의 어떤 타이밍과 공격적인 성향들 이거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음 자 3등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 3등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3등이 조금 애매한데 음 3등 저는 개인적으로 음 글쎄요 제가 붙었던 선수들을 쭉 한번 상기를 좀 해보자면 음 저는 이 선수를 넣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음 저는 진호형을 넣고 싶어요 저는 저는 제 객관적으로 어 자 왜 왜 진호형을 3등으로 넣었냐 왜 진호형을 3등으로 넣었냐 어 요한이형에게 많이 변번이 붙잡혔지만 요한이형의 라이벌로 불리였던 선수였죠 요한 어 진호형이 요한이형의 당대 최강이었던 요한이형의 라이벌로 불리였던 선수고 준우승을 워낙에 많이 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 어 그 당시 파트너였던 선수들이 어마무시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내노라하는 어 요한이형 윤열이형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지훈이형 뭐 그 다음에 뭐 어 내노라하는 모든 잘나가는 선수들과 연성형 포함해서 내노라하는 당대 최강의 선수들과 많이 붙어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고 진호형이 했었던 어 옛날에 그 옛날에 구세대 시절 때 보여줬던 어떤 드랍류의 플레이 남들과는 좀 차별성 있는 가난한 최적화된 어 독창적인 전략들 옛날에 진호형 스타일 아시죠 신어로도 폭풍저그 1차 러시 막히면 2차 러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2차 러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3차 러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적으로 가난함 속에서도 1차 러시와 2차 러시 3차 러시 그 가난함 속에서도 끝까지 홍진호라면 진호형이라면 상대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줬던 선수 그 당시에는 진호형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렇게 제가 생각하는 안교수가 생각하는 종족별 탑3 기준은 실력 플러스 영향력이구요 테란에 요렇게 3선수를 제가 뽑았고 그리고 프로토스의 3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게도 이렇게 3선수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제 기준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긍정적으로 안기호의 생각은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시청자분들 이게 뭐라고 제가 에? 이게 뭐라고 식은땀 났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뭐라고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시청자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런거를 이때까지 안했던 이유가 누군가가 서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서운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걸 안했는데 어 뭐 언젠가는 한번정도는 하게 된다면 할거라면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과 크게 오그로가 많이 안 끌린 이 시점 있잖아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최대한 오그로가 많이 안 끌린 시점에서 어 이렇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 크게 그죠 네 이렇습니다 내놓으라는 선수들이죠 시청자분들 정말 내놓으라는 선수들입니다 임요한 이윤열 이영호 김태경 강민 박정석 이재동 박성준 홍진호 내놓으라는 선수들입니다 예 아쉬운 선수들이 있다면 테란의 최연성 선수가 있겠고 프로토스에는 어 병구 병구가 있겠고 그죠 테란의 연성이엉 프로토스의 병구 그 다음에 어 쩌그의 어 마읍읍 선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이렇습니다 시청자분들